전공의 사직과 의료진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내 대형 병원들이 의료진 보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전문의 자격증이나 의사 면허 소지자를 중심으로 채용에 나섰고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채용 공고를 연장해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지난달까지 내과와 마취통증과 외과 등에 모두 18명을 모집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응급실 근무나 전공의 역할도 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